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랩탈리아 여러분 이제 두번째 이제 랩탈리아에서 아마 계속 평생 또 가는 두번째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천명도 됐고 해서 토요일마다 매장 방문하시면 무료로 저희가 이제 좀 저렴한 타란툴라를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 말고도 지금 추가적으로 평생 하는 이벤트 저희 랩탈리아 이벤트 많이 하죠 네 여러가지 저희가 버는 돈 많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포장비나 이것저것 하면 많이 돈이 나가요 버는 만큼 나가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또 이벤트 제가 버는 거에서 제가 가져갈 돈에서 조금씩 조금씩 더 빼서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릴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제 천명 되니까 유료회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유료회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는 안 하시겠지만 유료회원 뭐 해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겠지만 그 감사한 분들한테 제가 또 따로 그 중에서 이제 유료회원 분들 중에서도 제가 선물을 또 따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유료회원으로 해주신 분들 그 돈에서 일부를 네 많이 나겠고 저희가 그때그때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뭐 한번밖에 없으면 그 돈 거의 전체를 뭐 많아지면 일부를 뭐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도 음 진짜 뭐 고슴도치나 이런 거 키우고 싶었는데 금액대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금액대가 11만원 뭐 11만원 이렇게 분양했는데 그때 제 용돈은 5천원 이었어요 5천원 5천원 가지고 11만원 만들기가 말도 안 됐어요 그래서 키우지도 못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음 그래서 이런분들이 이벤트식으로 뭐 저희 메일 주소 적어놓을 거예요 하단에 적어놓고 저희 영상 밑에도 적어놓을 건데 사연 같은 거 보내주시면 어 집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허락을 하시는데 여유가 없어서 못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사연을 적어서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 여러가지 사연 뭐 재밌는 사연도 뽑아 드릴 거고요 좀 안타까운 사연 진짜 집에 형편이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키워보고 싶은데 못 키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재밌는 사연 이런 것들 있으면 보내주시고 뭐 이런 저런 사연들 봐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뽑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뽑을 거고 여유가 어려워서 하신 분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먹이나 나중에 사육장이나 이것들을 계속 네 지원해 드릴 거예요 계속 보내드릴 거예요 그 대신 제가 알아서 못 보내드리니까 아 먹이 떨어졌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를 보고 네 먹이나 그리고 사육장에 좀 바꿔줘야 될 거 같아요 라고 하면 사육장도 계속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과 저희한테 랩탈리아 후원 들어온 돈으로 그분들한테 해드리고 그분들 이름도 같이 게시판에 올려드릴 거예요 이분들 이분들 이분들이 모여서 이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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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한테 보상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후원해 주신 분 감사하니까 그분들한테는 제가 다시 후원하신 분들 중에 네 뽑아서 또 선물을 따로 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서로 도와가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벤트 준비했고요 이건 평생 갈 거 같아요 그렇게 사연 매일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매일 읽어보고 사연 보고 네 저희 영상 표집하신 분하고 같이 상담해서 뽑아서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재밌는 분들은 그냥 선물 드리고 끝나는 거고 여유가 없어서 힘들어하셨던 분들 키워보고 싶지만 용돈이 적어서 하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뭐 키우고 싶은 것들 저희가 들어온 돈에 한해서 네 키워볼 수 있게 타란툴라 사육장 먹이 그리고 네 그렇게 해 드리고 계속 먹이 떨어지면 연락 주세요 먹이 살 돈도 없으시고 택배비 부족하다가 그러면 제가 계속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면 그걸로 키우시면 돼요 네 아 그리고 음 그런데 연락 주셔도 돼요 뭐 그 좀 어려운 그런 데 있잖아요 뭐 부모님들 없으셔서 그런데 단체에서도 연락 주시면 제가 애들 볼 수 있게 그런 것도 협찬 지원해 드리도록 할게요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저도 버는 만큼 그만큼 더 여러분들한테 쓰는 사람이 되려고 벌지는 못해요 지금 아시죠? 지금까지 돈 한 푼 못 벌었는데 100명 이벤트 이벤트 계속해서 돈은 무지막차게 쓰고 있는데 그만큼 매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장사가 이만큼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서 일부에서 해 드리는 거예요 그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좋은 뜻에서 하는 이벤트니까 여러분도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저도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먹고 먹튀는 아니에요 아시죠? 벌지 않아도 베푸는 스타일이기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과 소통하고 힘든 사람도 도와 가면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구독자 늘어나서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보답해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보시고 재밌는 사연, 힘든 사연 한 달마다 매달 초나 말이나 해서 뽑아서 올려 드릴 거고요 커뮤니티로 그리고 영상 올릴 때마다 제가 중간중간에 영상 이벤트도 올릴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이 끝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영상 중간이나 마지막 편에 어떠한 이벤트 이건 이벤트예요 라고 한번 하면서 정답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거나 아니면 맞추세요 라는 식으로 해서 네, 영상 이벤트도 계속 아마 하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 이벤트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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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